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인 롤론티스가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국산 신약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미국 시장 진입의 최종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의 첫 바이오 신약으로 항암제로서 최초인데다 국내 공장 생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독자적 기술인 랩스 커버리를 활용해 약효 지속 시간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약효가 3주간 지속해 주 1회 투여해야 하는 기존 약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약품이 롤론티스에 거는 기대는 큰 편입니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은 미국 암젠 뉴라스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뉴라스타의 연 매출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입니다. 미국 매출만 3조 원으로 10%만 가져와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 허가됐던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올 상반기 미국에서 720억 원 매출로 호성적을 올렸다는 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재 업계는 세노바메이트와 롤론티스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차기 후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선두주자는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입니다.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된 포지오티닙의 FDA 승인 심사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안 된다라는 사유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니라서 FDA의 결정을 좀 봐야 되겠죠. 포지오티닙 외에도 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 렉라자와 피캡 계열 제재인 HK이노엔 K캡, 대웅제약 펙수클루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 다만 임상 결과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 진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용수입니다.